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미국과의 통화수합이 극적으로 체리되면서 오늘은 시장이 상당부 만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부는 한국 증시하고 시장 환경이 취약한 그런 국가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위해서 시장 전반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번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심의를 차단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트먼 방식을 적용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시장 전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 톱다운 방식이 있고 바트먼 방식이 있는데요. 톱다운 방식은 시장 전체를 분석해서 종목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바트먼 방식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종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통해서 차근차근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태간에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시장이 산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한국경제신문 어제자신문입니다. 삼성전자 울면서 파는 외국인들 가장 아픈 손가락부터 판다.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은 가장 아끼는 주식을 또 의미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일별 외국인 매매동향을 보면은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증시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시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2월 10일 이후 섭트입니다. 코스피를 약 한 14조원 정도 순매도 했고요. 삼성전자를 6조원 매도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2020년 1분기를 보면은 삼성전자 3개월 전 영업이 가고 그 다음에 1개월 전 그리고 현재가 있는데 소폭이라마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려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 봐야 되겠고요. 디랜 평균 가격을 보면 디랜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랜드 플래시 가격도 회복 추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한국경제신문 내용입니다.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와 디랜 가격 반등에 더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매도세의 가장 커다라는 이유는 지금 위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또 비중이 많이 올랐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자를 물며 겨자 몇 개 식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자 외국인 지분이 57.1% 정도 되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91%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자가 빠져서 가장 데미지가 큰 집단은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래 보시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과 IT 기업 비중을 줄이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눈물을 먹고 주식시장과 팔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하튼 지금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또 많이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화면은 매매 주체별 동향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외국인 매도의 정점 이후 한 8일째 혹은 9일째에서부터는 순매수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 9일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5,855억을 순매도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일부 한 200억, 300억 가까이도 순매수 전환 됐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최소한 한 2천억대 정도 매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주가는 양 시장 모두 크게 폭등을 했지만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게 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로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21일 연속 순매도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약 5조 5천억 순매도였는데 매도의 정점이 11월 26일 8,575억을 순매도하고요. 그리고 8일째 순매수로 전환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경험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지금 9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로 넘어오면 매도세가 상당으로 둔화되거나 혹은 좋은 시그널이 발생되면 순매수로 전환될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또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화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과 상관관계가 되겠는데요. 일단 6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통해서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어제 10시경 정도에 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극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도 정확히 10월에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300억 달러라고 하죠. 통화 수합 개최 직후서부터 주가는 급등을 하고 물론 수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환율은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당시 원달러 환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중 10월달입니다. 2008년도 10월달 최고점이 달러당 1470원에서 최저가가 1246원이니까 대략 한 224원이 되겠네요. 224원 환율이 폭락을 한 거죠. 원화가 강세를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여튼 2008년도 금융위 당시하고 상황이 틀리죠. 이번에는 이유가 달리 있죠. 여하튼간에 현 사태를 위해서 경기가 위축이 되고 이게 금융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공포심이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데 굉장히 방점을 우리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정확히 화살표 출발점에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14조원 순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를 6조원 매도했으니까 워낙 많이 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길게 해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크게 팔기보다는 이제는 순매수 전환 시점에 좀 서서히 다가오지 않을까 시간은 좀 긍정적인, 긍정의 어떤 편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화면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아래는 삼성전자. 원달러 환율과 삼성전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어제죠. 어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96원까지 급등을, 폭등을 했죠. 폭등을, 폭등을 했는데 고점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요. 나름대로 어떤 최악의 시점이죠. 최악의 어떤 매도의 절정구간 매도의 절정구간을 보면서 그런 구간에서 보통 상투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직까지 여진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달러당 1296원이 상당 부분 저항 역할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항 역할을 해준다면 이것도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동안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금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외환시장이 가장 상위라고 했어요.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시장 그다음에 부동산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역시 외환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96원에서 강한 저항을 유지를 해준다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외환시장과 삼성주와 비교를 한다면 외환시장 대비해서 삼성주와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때는 또 조종기에는 나름대로 견주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시면 이제 그 표시단 하늘색으로 표시했는데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볼까요? 이 최고점이 작년 8월 6일이죠.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전쟁이 최고조시점이었거든요. 최고의 절정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을 지금 환율은 돌파를 했고요. 아래 삼성전자를 보면 같은 8월 6일이죠. 날짜는 오차가 없습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기간, 구간입니다. 8월 6일 저점을 아직 안 깼어요. 어제 살짝 좀 위협을 했지만 안 깨고 오늘 또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외환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오를 땐 굉장히 강세고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상당히 또 덜 조정을 받는다. 제가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방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투자금액의 100여 원, 100을 다 사놓고 좋은 종목이 나오면 삼성전자 일부를 팔아서 한번 공략을 하고 또 팔고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사시고 나중에 추세가 전환되면 그런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화가 절상되는 화살표 있죠. 위에 원달러 환율 차트 보면 원화가 절상되는 구간에서 절상의 어떤 각도라든가 크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 종합하고 삼성전자의 관계를 보면 역시 8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코스피 종합지수는 8월 6일 저점을 크게 이탈했고요. 삼성전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월 6일 저점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할 때는 강하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덜 빠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떤 주도주 논리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보시는 것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선물 150 선물 인버스인데 이거는 우리가 프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지표라고 했고요. 제가 8월 6일 고점이 10,450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10,450원인데 그 갈대로 어제 돌파했다가 그 갈대 지금 아래 다시 하향이탈한 상황인데 여하튼간에 10,450원을 저항 저항이라고 봐야 되죠. 인버스기 때문에 저항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외환시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선물 인버스하고 같이 본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데 투자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KB증권 보고서입니다. 어제 나온 거죠. 오늘 나온 보고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 증권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업이 기준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보면 서버 수요가 지금 환경 속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또 뭡니까 업체 관련 어떤 업체들 우리가 보통 개발적으로 팻리스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서버 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분명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주제로 KB증권의 도구서입니다. 영업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도에 58.9천억이었고 작년에 28.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반투박 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죠. 많은 상상력들이 지금 상상력이 여러분들 거품하고 결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지표이고 미래가치의 반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미래가치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2018년도 영업이익에 반투박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게 바로 주식의 미약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KB증권에서는 올해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37조 37조 4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인데 앞에 밑줄 부분서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매크로가 상당히 불안하죠. 매크로가 매크로 불안으로 공급업체들의 설비 투자 계획도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메모리 수급 균형은 유지될 것이다. 공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또 한국투자증권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2018년도 58조 한 9천억 이었고 작년 2019년도 27조 7천억 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39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2021년도 60억 을 넘게 잡았어요. 최근에 남은 보고서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 급락 사태 전에 삼성자 영업이익이 내년도 한 55조 정도 를 찍는다면 보통 주기준으로 1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올 공교를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하면 DB 증권 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반면 메모리 업체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우려감 투자를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해서 공급 과잉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공급 과잉에 대비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문화의 변화에 따른 컨텐츠 수요 증가 등 데이터 센터 및 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 을 촉진시킬 것이다. 앞서 한 얘기 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다른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죠. 올해 예상 영업 을 DB 증권에서는 38조 9천억 까지 잡았네요. 그리고 내년도 조금 박하게 잡았습니다. 한 51조 인데 50조 가 넘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게 또 외국인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SK 증권 인데요. SK 증권 제목 보니까 이번 현 사태가 지나가면 세상은 크게 변화할 것 이런 주제 구요. 밑에 미출진 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실적 개선은 2021년 까지 이어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정도가 실적의 최절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가 잘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면 2023년 정도면 영업이 100조 정도 때도 우리가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비메모리 성장성 이라고 보는 거고요. 영업이 영업이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 37조 4천억 잡고 2021년도 51조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있는 하나도 없다. 니체가 한 얘기죠. 짜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글균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입니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려운 시기죠.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제 같은 거 많이 고통 스럽더라고요. 어제 개인적으로 포금을 해서 컨디션 상태도 안 좋은데요.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소중함을 알고 함께 위로가 됐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시장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괴로운데 직원들하고 뭉쳐서 얘기하다 보면 많이 스트레스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건승하시 바라고 한주간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